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을 운운할 필요는 없으니 이분께서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입덕하시면 될 것 같고 초단님께서는 지금 여성시대와 덕후라는 두 거대한 여초 커뮤니티에 저격을 맞았습니다. qwer 처단 fm 발언 영상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주변에서 저에게 여대인 걸 숨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에게 fm이냐 말해도 저는 아니니까. 그런 미음 치은니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대라고 말하기 꺼려지네요 라는 말을 초단님은 했었고 허버허버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 단어 쓰지 말라 말하며 극혐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덕후 여성시대 회원님들께서는 같은 여자가 이렇게 격하게 말하는 거 처음 들었다 충격이다. 성신여대 출신이라 fm 검증 들어간 거 같은데 저렇게 대답해서 fm 아닌 거 검증한 느낌이야. 라고 말하며 여대 출신인 여자가 저렇게 대답하는 게 어이없다. 여대 나와서 저러는 거 리얼 이해 안 간다. 어디 가서 위대한 성신여대 출신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을 우리 덕후 아줌마들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덕후와 영혼의 단짝 친구 여성시대에서 역시 성신여대 동문이 저런 말하는 게 충격이다. 우리나라 꼬라지 왜이러냐 여대인 걸 숨겨야 하냐. 여캠 모아서 데뷔시킨 그룹의 여성주의적 행보를 기대하지 않았다. 살다살다 fm 한다고 같은 여자한테 미음치은이은 소리를 듣네. 라고 말하며 아주 개거품을 물고 처단님 욕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녀들의 분노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여대 출신이 fm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포인트인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어디선가 이 장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여자가 4명인데 fm이 1명밖에 없죠? 성신여대를 다녔고 20대의 정중앙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fm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저는 거짓말 몰카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던 원더걸스 출신 예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저 당시에도 여대생인데 fm이 아닌 사람 찾기도 힘들었을 건데 잘 찾았다. 라고 말하며 여대 출신인데 fm이 아니라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어 이거 완전 처단님의 경우와 동일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들의 반응은 마치 여자 대학교를 나왔으면 99%의 확률로 fm인 게 확실하다. 라고 스스로 낙인 도장을 콩콩 찍어주시는 행동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저희 의견을 단 한 개도 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 여성주의적 행보에 민감하신 여성들께서는 여대 출신인데 fm을 하지 않는 여성을 향해 여대인데 fm이 아닌 사람 찾기 힘들었겠다. 여대 나와서 저러는 거 리얼 이해 안 간다. 여대 출신인 여자가 저렇게 대답하는 게 어이없다. 성신 여대 출신의 20대 정중앙인 여자가 fm이 아닌 게 말이 되냐? 라는 발언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대 나왔는데 fm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여초 커뮤니티에서 욕먹는 초단님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여대 출신은 일단 무조건 fm으로 바라보는 게 삶의 이득이 될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1%의 확률로 초단님 같은 분도 있겠지만 99%의 확률로 fm을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대 출신에게 검증의 화살을 날려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이 발언들은 전부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여성주의적 행보를 하는 여성들이 교차 검증해준 내용이니 다들 안심하시고 옆에 있는 여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여대 출신이신데 혹시 fm이세요? 저는 fm하는 여자 극혐이라서요. 라고 말 던져보는 습관을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네요. 여성주의적 행보를 가지는 여성들이 같은 여성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여자라고 하면 이은혜 같은 살인마도 옹호하는 여자들이 fm인데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대 출신들의 신고 테러를 견뎌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이 만든 편견이니 잘 써먹어줄게.